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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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와, 다 똑같아 보여 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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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일단은 누구부터 먹을까? 나이슨, 나이슨 나분 먼저 먹을게 아, 쟤네는 재미있지, 쟤네는 재미있지, 쟤네는 재미있지, 쟤네는 재미있지 일단 나부터 먹을게 나이슨, 나이슨 그러면 이럴 땐 막내부터 지성아, 지성아 그러면 이걸 먹는 사람이 그렇게 팀이 되는 거야? 네, 네, 네 좋은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냥 주먹받는 거지 표정 아우 아우 그 다음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 다음 막내 그 다음 막내 대박 뭐지? 렛츠고 진짜 예상 못해, 진짜 아 진짜 말하지 마요 뭔가 이상한데? 다음 다음 채노, 채노, 채노 이거 뭔데 아, 이게 왜 그래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이거 남철로 뭐 들어있는데요? 와 배고파요 와 근데, 냄새 좋은데요? 어디서 풍선껍 넣는데 아니, 너 근데 이거 그 다음 나 먹을게 매운 거예요? 아까 일단 일단 먹으면 맵지는 않아 음 그냥 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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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요? 나 마지막에 음 아, 맛있는데 매운 차가워 잠깐만 먹으면 안 돼 주먹밥 오래됐나 봐 약간 시원한 냄새 얘들아 이거 먹고 언제 먹고 치웠어야지 얼었잖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약간 주먹을 부르는 말 같은데 일단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손 들어 봐 원래 주먹밥이 안 씹어지나요? 형 형 뭐 근데 많이 써요 어, 그러면 얘는 아, 평범한 그냥 일단 그냥 평범한 주먹밥 그냥 평범한 주먹밥 진진아 전 너무 뻑뻑해요 뻑뻑해? 뻑뻑해요 그건 괜찮은 거야 내가 먹으면 아예 진진이는 어떤 거 먹었어? 난 괜찮은데 맛이 없어 그러니까 또는 맛이 없어 아, 그래? 재밌는 근데 맛있어요 주먹밥 안에 약간 음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껌 냄새가 나요 난 지금 껌 씹고 있어요 난 껌 섬긴 거 같아 진짜 나 밥이랑 같이 껌이랑 같이 들어 먹으면 진짜? 야, 그러면 일단 좀 먹어도 돼요 좀 특별했던 주먹밥 손들 막 특별했던 껌이 있어 아니, 형 근데 저녁 하나 더 먹고 싶대 하나도 못 먹어 점심시간 있다가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이렇게 4명? 자, 특별한 주먹밥팀 손 아, 진짜? 네 그리고 평범한 주먹밥팀 와 와 오 형광 일단 이렇게, 와 나 진짜 성폈거 진짜예요 껌까지 먹었어 맛있게 charged 그럼 이렇게 팀이ibo 딱oker의 여졌으니까 상꿈은 우리꺼야? 지분부터 경쟁이야 야, 이기든 지든 상꿈은 우리꺼야? 서閚 Knificial 이기 researchers 역시 개념와 자신이 싸움 돋을 메인 노발 노발 오오오오 bunun 실력 아, 수없이 라고 않았어 앉아 앉아 gars 형 양심이 찔려서 그러는데요 숲시간에 껌 씹으면 안 되는데 삶이 있어요 삼킬까요? 우리 때는 이렇게 책상 밑에 두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종이에 싸서 잘 버린다 네 팀은 다 짠다? 네 껌팀 껌팀 껌 아닌 팀 껌 아닌 팀 아유 그래 알았어요 그럼 첫 번째 숙제부터 바로 들어가기로 하자 네 첫 번째 숙제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필 만들기 오케이 저 판넬이 보이나? 저 판넬에 자기의 프로필을 아기자기하고 아주 개성 있게 적는 거야 네 철학은 나가죠 쉬해 쉬해 멋지게 프로필을 적은 팀한테는 특별 가상 점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자 숙제 세도록 한다 나였나? 감사합니다 여기 팬 우리 선생님 되게 팬이랑 이런 거 편안식 팬서 있어요 이쪽에 좋아 좋아 이거 다 쓰자 사인도 찍어서 이걸로 다 꾸미는 거지 그럼 우린 얘기로 네 그러면 잠깐 일단 팀 나눠서 안 쓸까? 팀 끼리 팀 끼리 안 쓸까? 그럴까요? 오케이 오케이 팀은 앞에 약간 소리 좀 이상해 그렇고요 둘이 더 편하지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진은 사진부터 찍을까? 사진부터 찍을까? 네 내가 너부터 찍어줄게 일단 이쪽에 개인 게 인도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찍어줄게 아 그렇구나 내가 찍어줄게 마크 형부터 아 잠깐만 그럼 이쪽으로 교딱 교딱 아 렌즈 형 귀여워요 드림번 나와야 된다 이거 나와요 다 나와요 아 렌즈 형 귀여워요 얼굴을 찍어야 돼 응 하나 하나 어렵다 찍었어? 네 찍었어요 다음 해놔 해찬이 뭔가 이상하게 찍은 거 같은데 되게 잘 찍어 아 그렇게? 짠 렌즈 형 귀여워요 아 전에도 귀엽다 아 약간 에임이 좀 다른데? 아 잠깐만 일단 지금 앵글을 보고 있는 거야 앵글이 생각보다 너무 넓어가지고 안 보여요 저 안 보이잖아 똑같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앵글은 나 여기 찍고 있는 거야 해찬아 너 우리 같은 팀인 거 알지? 우리 같은 팀인 거 알지? 제가 좀 이상했는데 자 재민이 나이스 오 마이 갓 참아 귀여워요 나 사진 잘 못 찍어요 한 번도 괜찮아요 저 찍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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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식물을 들고 해피데이 응 난 행복하니까 이거 얼굴이 찍어요 얼굴 뭐 아무튼 아 아니 나 준비 준비 오케이 저는 제가 찍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안 귀여워요 준비가 안 돼 형 그것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안 써줘요 아니 내가 안 나온 거 같아 야 저거 보고 봐 이게 너 잠깐 이 사진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찍지 않았네 다시 찍어줘봐 이거 약간 채로 머리가 잘렸는데 아 이거 채로 이름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차라리 이름표라도 괜찮은지 야 다시 찍어줘 다시 찍어줘 다시 찍어줘 이렇게 다시 찍어줘 형 제가 찍어줘 잠깐만 근데 이거 안 써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쉬운 거란 느낌 누구예요? 별명 오케이 아 별명 진짜요? 응 자 저는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그림만 나와요? 여기는 쓰는 거야 박혜영 없어요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시시 제발 잘 나온 워튼 아니 아까 해치니가 했을 때 플래치도 안 터졌어 계속 된 건가 안 된 건가 아무튼 그 와중에 형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정도면 잠시만 나도 그쵸?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다시 찍어줘 오케이 오 마이 나 때문에 복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일단 그것도 써 뭐예요? 이것도 쓸까요? 어 이게 자리가 크니까 잠깐 잠깐 기상 여기 있어 아 진짜? 아님 테이프로 할까?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아 맞다 우리 같은 팀이었지 맞아 우리 같은 침대 시선파악 좋아 안 써도 돼요 어 양념이 대박 자 좋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일단 테이프 시선 쓰세요 네 별명 별명 좋지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나누시는 아이가요 좋아 좋아 형 우리 나를 나누면서 할까요 대체 어떻게 쓰고 있어? 저 멋있게요 그래? 형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나 네 왠지 재미없게 쓰고 있는 거 같아 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탈 제가 탈 스티커 필요하세요 아 잠깐만 베드민턴 그래 베드민턴 우와 사인펜이 잘 안 나오는데 우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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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저 한국어 썼어요 이게 약간 우와 이런 거야 야 하면서 근데 댓글도 볼까? 네 와 와 되게 푸지 컬러 너무 귀여워 너무 기쁘다 와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 잘 찍어줘 그래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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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지성이는 뭐 하니? 저 쓰고 있습니다 저 나는 엔시티에서 아 이렇게 사인펜 잘 안 나와 이거 테이블을 붙여야 돼 포지션 여기 같이 써 포지션 주는데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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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엔시티에서 제노는 엔시티에서 뭐가 최고야? 저요? 행노잼이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아무도 안 말려 아니야 제노 재밌어 자신감을 가져 무어로 萌쥔 연 söyleye 찬로야 이제 한글 잘 써? 네 поверх 있어요 전 근데 철로가 원래 한글 되게 잘 썼어요 철로 되게 글씨 괜찮아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직 보여주지 말고 아니 비밀이에요 지성이 보다 글씨 잘 쓰는 거예요? 나보다 잘 쓰는 우리 NCT에서는 지성이가 원탑이죠 이거 쓰지 않아요? 저것은 네 나는 NCT에서 어 우리 애들 너무 재미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어 이동혁 너무 잘생겼다 최후의 칭찬인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혜찬이 형 너무 멋있어요 와인이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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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티에서 멋있는 얘들아 다 썼어? 아니요 사진도 못 쳤어요 아 그래? 이거 하고 있는 중 지성이 최고인 거 있잖아 최고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팀이 더 많잖아요 아니 아니 저는 다 썼어요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성아! 라고 댓글을 써주셨어요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저는 다 써서 이제 조금 꾸며볼까요? 얼굴 잘 보고 싶어 잘 보고 싶어 나야 돼요 가와이 귀여운 공동이 귀여운 공동이 가와이 해찬아 너 일본어 잘하잖아 일본어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도 잘해요 저는 중국어도 잘해요 워슈 가이찬 워슈 가이찬 오 마이 갓 서울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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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중국 팬들에게 다이차 배워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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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천러 마코 형도 영어로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워컴 투 드림 반 오 마이 갓 오 오 미안해 얘들아 캐나다에서 학교 다닐 때는 몇 학년 몇 반이었어요? 잠깐만 정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캐나다 몇 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없었구나 그럴 때가 와 너무 많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아 근데 캐나다는 그런 게 있어 계속 반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한글이랑 좀 달라 그럼 제일 재밌었을 때 반 제일 재밌었을 때 제일 재밌었을 때 이걸로 써야지 그나마 되게 어렵다 이거 이렇게 지워줘 뭐지? 지성이는 지성이는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몇 반이었어요? 잠깐만 형 나 그렇게 하니까 나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슬슬 마무리할까? 맞다 중학교 2학년 잠시만요 에디션 옐로우 에디션 오케이 우리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재미나 I love you 저기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라고 케미 I love you 땡큐 버키 형 절로 더 썼어? 아니요 애교 보여주세요 형 거의 뭐 썼어요 나 애교 보여달라고? 거의 뭐 썼어요 네 네 마크 형? 오케이 잠깐만 거의 다 썼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거의 다 썼어요 오케이 어디 어디 왜 왜 왜 마크 형은 얼굴 잡지 마크야 우리 학교로 마크 형 애교 보여달라 애교와 주라 애교? 네 그럼 갑시다 렛츠고 형 우리에게 평소에 보여주시면 오마이갓 마크 형 애들 반응 해줘야지 오 나 정말 했어요? 1초 1번은 기웠어요? 했어요? 애교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 못 봤는데 나 애교 방금 장난 아니었어 애교 못 봤어요 아니야 방금 장난 아니었어 포지션이 포지션 포지션? 재미나 어때 어때 지금 다 쓰고 다 썼어? 승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반의 반장이기 때문에 네? 저 반장선 과자 반장선 과자 근데 알고 보니 마크 형이었다 빨리 쓰자 우리 빨리 써야 될 거 같아 다음 사람 손 저요 오 역시 빨라 천러 썼어? 네 끝났어요? 네 네 네 천러 근데 진짜로 네 개 언어 다 할 수 있잖아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니 아니요 성도 한국어 솔직히 일본 말 진짜 조금 알아요 나도 저 드래곤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조금 알아요 역시 역시 재미나 다 써가? 네 하나 둘 셋 마크 형 봐봐요 오케이 오 깜짝아 하하하하 야 다 같이 한번 찍을까? 다 같이 한번 찍을까? 다 같이 한번 찍어 한 번 더 봐봐요 그냥 찍었어 쉴 때 다 같이도 한 장? 어 다 같이 한번 좀 찍을까? 자 자 아니 형이 그냥 형 나오지 말고 그냥 찍어줘 괜찮다 괜찮다 다 같이 하자 앞으로 뭐일까요? 다 같이 일단 최민이가 쓰는 동안 아니 쓰면서 찍었으면 이게 우리의 추억이 되겠지 하나 둘 셋 다 나온 거 맞아요? 다 나온 거겠지? 마크 형만 찍힌 거예요 실수로 마크 형만 안 나왔습니다 제노 이거 은근히 찍기 힘들어요 제노야 저기 댓글 제노 애교 제발 부탁해요 제노 애교 제발 부탁해요 제노 애교 제발 부탁해요 제노야 가자 갑시다 제민이 있으나 뭐 빨리 하느라 안돼 그만하겠습니다 화이팅 5,6,7,8 뿌잉 뿌잉 화이팅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예스 마크 형 마크 형 저 화장실 가도 돼요? 화장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동안 먼저 한 사람부터 소개해볼까? 그럴까? 이거부터 할까? 그럼 우리 맏형부터 맏형부터 너 왜 이럴 때만 맏형부터야 이럴 때만 맏형이죠 잘 나왔다 알겠어 리더님부터 일단 난 되게 오랜만에 어린이 나이로 가서 약간 어린이처럼 꾸몄어 어때? 어때? 그래 알겠어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NCT 마크 하늘이 맑다 오마이갓 형 애쓰지 마요 나 솔직히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NCT 팀 별명 그냥 물 물 네 이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제 영어 발음을 좀 약간 굴리려다 보니까 몇몇 이게 친구분들이 약간 멀그를 약간 멀그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고요 네 포지션은 네 맏형이 되다 됐고요 특기는 배드민턴이랑 집중해야지 애들아 하고 있잖아 맞다 특기는 배드민턴이랑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요 배드민턴 자세 배드민턴 자세 자세 이게 언제가 또 갑자기 내가 던져줄게 알겠어 나 배드민턴 나 이렇게 한번 또 이걸로 할래요 던져줘 봐 나의 매력 포인트는 갈매기 눈썹 그리고 나는 엔스티에서 영어가 최고다 영어가 그리고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저는 해찬이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상의 이상인 아이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느끼고 싶습니다 영어가 최고니까 팬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한 마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watching this right now I want to tell you how much we want to congratulate the VF for being the one year anniversary and we will always be working hard to show you better stuff and please look forward to NCT and NCT Dream Thank you 그리고 폴트 하나 있어 여기에 호흡보드 타고 있어 호흡보드 저거 호흡보드가 아니라 그냥 폴이 하나 스케이트보드 반응 좀 어? 호흡보드 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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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제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T 귀요미 해찬 별별이 만든 프로필 되게 열심히 꾸몄어요 되게 열심히 꾸몄어요 뭐야 네, 여기 사진 뒤에 재민이가 나와서 이 판다 스티커로 가려고 진짜 네, 옆에 여기 제사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꾸몄고 그러면 사진 더 잘 보이게 앞으로 한번 한 번 잘 꾸몄어 재미있게 가려졌어 여기서 나온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 동아해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아해찬아 아쉽겠죠? 괜찮다 그 다음 또 다른 별명은 이동식 디스크 그 다음에 저의 포지션은 분위기 메이커고요 진짜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저의 특기는 피아노 치기랑 노래 부르고 듣기 그리고 나의 매력 포인트는 그냥 나 자체 그러면 매력 포인트가 나 자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분위기를 딱 띄워주세요 되게 어렵다 이건 불안한데 일단 긴장감 있게 긴장감 있게 진짜 못하겠어 뭐야? 난 엔시티에서 멋있는 걸로 최고다 오 그래요? 사실 너무 없어서 진짜 생각? 맞아요 맞아요 다시 멋있네 딱 긴장감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해찬이입니다 저는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지성이로 살고 싶어요 진짜요? 네 엔시티 드림에서의 막내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로 다음 멤버 지성이가 막내가 더 날 해찬이가 막내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딱 이렇게 떠든 사람이 딱 두 명인데 진짜 대박이었겠다 다음 누구 할래? 저요 런지니 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무빙 그렸어요 망했어요 근데 아 잘 그렸어 잘 그렸네 아니 이게 망했어요 이거 나보다 잘 그렸어 저의 별명은 중국어로 따황 이게 왜냐면 중국어에서 빅 황 제 성이 황이고 강아지 이름들이 다 그냥 따황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나 몰랐어 그래서 특기는 무빙 그리기 그리고 포지션은 꼬마 통역사 오 마이 갓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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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매력 포인트는 소매 점 오 맞아 맞아 저 소매 점 이거 되게 맞아 진짜 솔직히 저거 다친 거 아니에요 야 멍 같이 보이긴 하지마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 안 아파요 진짜 신기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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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NCT에서 NCT에서 통역이 저 최고다 동역이인 줄 동역이 동역이 저기요 통역이 최고예요 그리고 하루만 다른 멤버를 살 수 있다면 저도 마크 형 오 왜냐면 마크 형은 이제 NCT U에서는 마 그 뭐지 망 유 반에서 네 근데 여기선 맏형이니까 이런 약간 왔다갔다한 느낌을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오 나이스 아 런쥔이가 무민보다 귀여워 런쥔이가 무민보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써준다 아 난 또 너가 진짜 설마 4 멤버 4 멤버? 오 지정 펄크 저는 네 아 와 지정이 진짜 지정이답게 꾸몄다 안 꾸몄어 안 꾸몄어 조경 씨 이거 한글 맞죠? 아 아 죄송합니다 글씨 제가 진짜 못 써요 네 여기 딱 지성 프락 써줬고요 프락 별명은 G하고 지성 프락입니다 이렇게 G는 왜 별명이 왜 지냐면 왜 왜 왜 왜 제가 약간 좀 G 닮았다고 해가지고 G 아 G 이건 되게 오래됐어요 네 빨리 갔다오세요 수업 중에 화장실 갈까? 그 다음에 포지션은 막내 왕손이 막내 왕손이 보여주세요 왕손이는 이걸 누가 비교해야 돼요 저 저 저요 아니 얼굴이랑 비교하는 비교해보면 와 앞에 봐봐 이제 런쥔이 형이 아기가 됩니다 런쥔이가 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와 얼굴이랑 비슷해요 진짜 진짜 비슷해요 나중에 지성이 키 많이 커야지 맞아요 근데 제가 손하고 같이 커가지고 특기는 춤하고 드립이고요 아 맞아 맞아 잘 안 해 그 다음에 나의 매력 포인트는 금발 폭풍 성장 볼 때 볼 때마다 이제 다르는 오케이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나는 엘스텔에서 아재 개그 최고다 그럼 지성아 지금 한번 해줘 안돼요 왜 안 그래도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더 다운시켜서 아니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한번 해주세요 진짜 지체 재미없어도 반응해줄게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죠 아 진짜 그러면 다음 형이 소개할 동안 지성이가 딱 생각나면 딱 치고 나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천러형으로 뽑았습니다 아.. 이유는 천 회장님 천 회장님 천 회장님 천 회장님 천러 잘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이거 되게 빨리 다녔다 근데 왜 천 회장님인지 천 회장님이니까 천 회장님이니까 그게 간단하시다 응 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다음 누구 할래? 안녕 추웁시다 아 천러형이 화장실 하려고 했는데 천러가 좀 아까 팬분들이 천러 화장실 보내주라고 되게 잘 말해주시네요 라중재야 라중재야 NCT 천러이 만든 프로필 천러 화면에 한 번 가까이 갔어 천러 가까이 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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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올리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천러 귀여워 감사합니다 천러가 너무 귀여워 천러가 썼어요? 네 맞았네 한 번 여세요 천러 제 별명 빗자루예요 빗자루? 제 머리 안 좋아 머릿결이 안 좋아 머릿결이 안 좋아 그럼 오늘 천러 이렇게 거꾸로 들고 교실처럼 제 포지션 포지션? 그거에 담당한 거예요 귀요미 담당 귀요미 담당 그리고 특히 축구 할 수 있어요 농구 농구도 농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축구 배러 슛 한번 보여 슛 한번 보여 슛 마크에서 딱 내려가 내려갈 뻔 했잖아 준비 슛 리액션 해줘요 아 자 그럼 여기 우리 지성팍 있으니까 에이 지성팍 선수님 어떠셨나요? 딱 봐도 지성팍 괜찮네 괜찮네 아 볼만 했다 너 볼만 해 계속 계속 내 매력 포 포인트 포인트 이거 왜 너무나 귀여워 저기요 오 마이갓 이거 어 이거 쟤 이거 너무나 예쁜어 그래서 체인지 했어요 너무나 귀여워 러러데이 팬분들도 천러 너무나 귀엽다고 그리고 러러 사랑둥이 감사합니다 나는 엔시티 드림의 엔시티 템... 엔시티에서 해찬 형 같이 노래 최고다 아 해찬이 해찬이 형 같이 노래하는 게 최고다 아 이거 형 칭찬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해찬 형이 더 아니야 천러가 잘하잖아 근데 둘이 다른 팀 아니야? 저기요 천러 어떤 거예요 노래 천러 형이랑 어떤 거 네가 뉴욕프 다 하나 얘기해 노래 실력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같이 부르는 게 최고다 하는 거 아니야? 칭찬을 할 수도 있지 엔시티 드림에서 천러 내가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엔시티 드림에서 태이 형이 더 잘 아 귀엽다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마크 형으로 인기가 많네 마크 형 너무 멋있어요 아 천러 천러가 안경을 쓸 때가 왔네 나이스 고마워 땡큐 다음 사람 천러 한 번 제노 드디어 제노 잘 알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천러 한 번 말 잘 읽어 그럼 다음엔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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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 제노가 만든 프로필 아니 잠깐만 이것은 제노잼의 기운? 아니야 왜 그래 그죠 딸기 일단 일단 이거 봐 재밌잖아 아니면 재밌어요 말 틀봐 잠깐 지성아 우리 아직에도 계속 생각해야 돼 아 맞다 해야지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일단 저도 빨리 가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필 사진을 붙였는데 해찬이가 제 이마를 잘라서 찍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음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제 별명은 모두가 알듯이 핵노잼 제노잼입니다 그리고 포지 포지션은 눈웃음이고요 특기는 기타 치기 취미는 영화보기입니다 나의 매력 포인트는 끊임없는 눈웃음 제노 눈웃음 장난 아니에요 보이죠 어디 볼까요? 핫 눈웃음 우리가 이해 못한 경우도 있어 자신감을 가져 너보다 생각보다 마크 형이 더 재미없을 수도 있어 희망을 가져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해찬이로 살고 싶다 언제 나오나 했네 다른 건의 이유를 알겠어 왜냐면 내가 항상 노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나마 우리 팀에서 유머러스한 해찬이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무순하네 마지막 저희 차례인가요? 기대하고 있어 마지막이다 앞으로 나와 저의 프로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딘가요? 이쪽 뭐라고 써 있는 거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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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해피 사진 2개네요 왜 2개 네 이거 해찬이가 이게 또 해찬 이게 해찬이가 찍어준 건데 제가 아니 아예 재민이를 안 찍어 왜 제 얼굴을 찍어야 하는데 화물을 찍었어요 아이 해찬아 사진 테러봄 사진 테러봄 사진 테러봄 그리고 소개니까 또 어디죠? 이쪽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 이거 그 다음에 딱 해피 있고 그 다음에 별명은 나나 그 다음에 포지션은 무한 긍정 에너지 그 다음에 특기는 배드민턴 마크 형이 라이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매력 포인트는 웃음 근데 왜 나나예요? 네? 왜 나나예요? 왠지 아세요? 모르죠 라잼이어서 나나입니다 아 나나잼 마크 형이랑 라이벌이니까 둘이 이제 공중에 이게 딱 있다 생각하고 네 배드민턴 한 번씩 딱 한 거지 지금? 네 지금 오 진짜? 진짜? 네 아 그러면 대결 대결 오케이 가자 서브는 내가 하겠어 여기 여기 자 지성이 가운데서 심판하고 서브는 내가 하겠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제 라이벌이 됐어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한 번 해 주겠어 팡 팡 우측 선수 이미 올라가 있어 우측 선수 마크리 알았어 가자 팡 팡 팡 팡 팡 저거 반칙 아닌가요? 팡 옐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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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는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재민이 승리로 끝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ACT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최고다 그리고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지성이로 살고 싶다 왜? 왜냐하면 저 약간 막내의 기운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약간 막내가 돼서 반란을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아니어서 다행이다 지성이로 충분합니다 와 와 근데 이거 이거 프로필 말고도 약간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대 진짜요?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봐봐요 한번 보자 이게 이게 와 2014년? 와 진짜로 와 나 이거 진짜 기억하는 게 시우민 형이 진짜 잘 몰아주셨거든요 뭐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카메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만두를 먹고 있었어 왜냐면 시우민 형의 그 별명이 어 이거 만두가 하나 남았는데 선배한테 양보를 안 했어요 선배님한테 와 나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갑자기 저 그만해 그래서 그만해요 시우민 형 항상 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오 와 와 혜찬은 귀엽다 이거 와 나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언제야 이거 루키즈 스테이션 지금 사진은 루키즈 스테이션 찍을 때 사진이고 방금 전 거는 그 루키즈 스테이션의 그 목소리 녹음했던 그 녹음실에서 진짜 어렵다 한 몇 년 전이지 이게 이게 2014년 2014년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어렸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근데 이거 누군데? 누구세요? 너인 것 같아 나 연준이야 막혀? 이게 나야? 뭔가 부티가 나는데 그러면 막혀예요? 아니 나 아니야 런준이야? 진짜로? 진짜 런준이야? 런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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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님이네 도라님 야 그때부터 약간 이게 생겼다 예스웩 예스 와 런준아 설명해줘 몇 살 어릴 때 아 어릴 때 어릴 때 대찍었어요 와 제노야 누구지? 제노 잘생겼다 와 이거 진짜 하슴 같아 와 진짜 얼굴 그대로 와 진짜 지성이 항상 귀엽다 이거 커플티인가요? 커플티 루키즈 때 같이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맞아 맞아 찍었던 거 와 진짜 어렵다 우리 지성아 약간 지성아 약간 제노가 어깨에 올리니까 좀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 같은데 귀여워 다시 한 번 솔직히 싫었지 근데 지금 표정 왜 저렸던 거 같아? 귀여워요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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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SM 타고 1번 SM 타고 1번 아 귀여워 와 재미 진짜 어렵다 진짜 귀여워 진짜 어렵다 와 뭐야 나랑 철로만 안 떼고 나랑 철로만 안 떼고 나랑 철로만 안 떼고 드론이 다녔어 나쁘다 구멍머리에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구멍머리야 이거 우리 으르렁 했었을 때 맞아 맞아 와 신기하다 와 뭐지? 와 와 천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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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거야? 개인 말이야 아니 아니야 여러 장 여러 장 난 놀이공원에서 천혜자 철로 안무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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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이거 몇 살이에요? 그냥 너무 천천히 이거 타요 아 그때 몇 살이야? 근데 좋을 수 있어요? 몰라요 진짜 어렸을 땐 기억이 안 나 와 진짜 파악 영상 또 있네 와 동방 와 진짜 쩜다 뭐야 뭐야 이거 처음 만난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쩜다 와 와 와 와 이때 동방신기 형들 10주년이었어 맞아 맞아 내가 그 멘트 했잖아요 동방신기 그 선배님들 10주년 그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 유노윤현 선배 아직도 좋아하지 아 이게 손이 손 크기가 똑같은 손 크기랑 똑같은 와 너 진짜 애기였다 대박이다 뭐야 해찬이야? 지성이네 지성이야 아 진짜 애기야 와 진짜 애기야 와 아 애기 컸다 진짜 애기겠다 이거 몇 살이야? 어릴 때 어릴 때 어디야 뭐 개국이야? 곤충체 집이야? 옛날에 저 잠자리채를 진짜 좋아했어요 아 진짜 귀여워 그래가지고 저 잠자리채를 구하느라 좀 위험한 적 아 맞다 아 맞다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 자리 없을 뻔했던 거 근데 뭐 잡았어 저걸로? 저걸로 맴이 막 바퀴벌레 잠자리타 잡았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좋아했어 바퀴벌레 진짜 싫어하잖아 그땐 좋아했어 와 진짜 귀엽다 신기하죠? 다음 영상으로 우리 거 잡으려고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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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다 헷갈리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표정 와! 느낌이 있어 쟤 이거 내담박 아니야? 맞아요 그치 내담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잘했다 이거 마이클 잭슨 노래잖아 설렘해 마이클 잭슨의 Rock is You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었는데 이 때가 2014년이고 아직 변성기가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 때 평가메 때 됐었어요 와 차이 아 맞다 나 그때 기억나봐 네가 변성기 뭐 뭐지? 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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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때 소방차를 했는데 이때 마이크를 치고 리허설을 하는데 이게 덤블링을 했는데 제노 마이크에 눈을 맞아가지고 지금 보면 사진 아까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 바늘로 수술을 하고 어 너무 하고 싶어서 끝까지 하겠다고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되게 좀 많이 컸다 그죠? 맞아요 되게 귀여웠었다 진짜 많이 컸다 지금도 귀엽지? 이거 귀엽나? 카오룸카 맞다 맞다 소방차에서 카오룸카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다 진짜 신기하다 소방차? 파워루카가 뭐야? 파워루카가 뭐야? 파워루카가 뭐야? 파워루카 블룸 와 지성이가 만든 거야 진짜 좋다 와 와 진짜 귀엽다 와 거의 운동장이야 와 진짜 귀엽다 지성파크 파워루카 진짜 많이 컸다 너무 긴장해서 틀리고 막 억박자 같다 다같이 다운 억박자 저 혼자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댓글 볼까? 댓글이요? 지성이 진짜 어렸다 더 애기네 애기 와 와 대박 철로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여웠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여웠어 철로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철로는 벌써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 때부터 벌써 귀여워요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누가 잘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알아요? 결과는 벌써 못 젖어 네 그러면 우리 팀 네 네 첫 번째 숙제 잘했나? 네 네 네 네 친구들이 말이야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팬분들이 실시간으로 투표를 해주셨어요 오 진짜 네 첫 번째 숙제 승자는 바로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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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팀 자 진 팀은 말이야 다음 숙제에서 더 분발하도록 아 마크 팀 알겠나? 너 우리 팀이야 자 수고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숙제 네 숙제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네 네 이거 다 얘기했어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바로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아니요 아니요 땡 뭉치는 시간이 너무 랜덤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자 두 번째 숙제는 뭐냐 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을 심쿵 울리는 퍼포먼스 숙제 자 연습시간은 10분이다 선생님은 10분에 돌아간다 아 10분이요? 10분이요?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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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하자 빨리 책상 책상 빨리 빨리 조금만 조금만 마크 형 의자는 가져가자 조금만 조금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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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우리 팀 힌리안은 이 홍보보드를 타고 어 근데 아 얘들아 이따 먹을까? 얘들아 얘들아 이따 먹을까? 얘들아 일단 팀별로 일단 쓰고 네 어 일단 우리가 곡을 고를 수 있는 게 두 개잖아 네 그게 뭐였지? 어떤 곡이었어? 아니요 총 네 곡이었어요 총 네 곡이요 할 수 있는 곡이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쏘리 쏘리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샤이니 선배님의 누난 너무 예뻐 동방신기 선배님의 주무부 아 주무룩 아 주무룩 그렇게 네 곡 중에 한 곡 고를 수 있는데 어떻게 고를까? 가위바위보 해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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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천혜가 해 아니 천혜가 하자 어깨 좀 어깨 좀 어깨 좀 아 아파요 마사지 잡지 안면만 친 거 가위바위보 아 아 남자들 주먹을 잘 어떤 곡 고를까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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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저희도 으르렁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저희 으르렁 하고 싶어요 아 오케이 그럼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을 저희가 마크 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성이 팀은 지성이 팀은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쏘리 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호흡 모드를 사용하면서 이용해서 우리 뭐 간단하게 몸 좀 풀까요? 간단하게? 몸 좀 풀까요? 껌팀이랑 밥팀의 대결이니까 껌팀 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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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컵밥 아 그냥 뭐 간단하게 와 드림바는 이렇게 주차가 돼 있다니 와우 간단하게 이렇게 안 보여줬어 여기서 많이 봐 넘어지면 안 돼 어 여기 조심해 형 그 그 자인스러웠어 와 학교에서 홍보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뭐 한 명씩 몸 풀까요? 한 명씩? 간단하게? 10분이니까 진짜로 좀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럼 우리 맏형부터 왜 이렇게 와우 맏형부터 5,6,7,8 이렇게 이렇게 또 이 쪽 그렇지 그렇지 바닥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맞을 뻔했어 오케이 다음 재민이 저요? 네 물구나무나 물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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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구나무 안 돼요? 팬분들이 도심이 타 근데 마크 넘나 멋있다 와우 감사합니다 다음 재민이 재민이 간단하게 물구나무? 간단하게 물구나무? 간단하지 않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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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물구나무가 위험 위험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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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서 딱 한 번 딱 찌어줘 오오 와 진짜 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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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천러 가자 그냥 그냥 오오 오오 지성이 가자 지성이 몸 푼니까 한 발만 STUDENT 팬분들이 허버보드 타고 싶게 만드는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이 가자 지성이 타 f 네 몸 푼니까 mobilize 그래 그래 저기니까 안타 이렇게 한 바alion 딱 하면서 오~! 오케이 그것은 충분히 푸신 것 같은데 скийż Guest 아 나 그럼 허버보드만 바꾸고 갈게요 한 발을 딱 하면서 너무 충분히 푸신 것 같습니다 런지니 그럼 허브보드만 바꾸고 갈게요 오우 세팅 나 장비가 필요하다 허브보드가 이게 막 가자 가자 런지니 가자 런지니 근데 실패할 수 있어서 고! 저기요 실패 잠시만요 한 마라 다시 리플레이 런지니 런지니 먹방으로 해주세요 You can do it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찬이 갈까? 혜찬! 렛츠고 혜찬이 형이 셀프타 내 몸을 이제 다리만 나오겠어요 서커스를 한 발 팬들이 맨날 봐도 신기했어 마지막 제노비 갑시다 제노비 가자 갑시다 우리의 우리의 제노 형처럼 제노를 위해서 약간 좀 발려줘 아 근데 바꿔봐도 괜찮아 전 타임 적이 없어요 저 톤 조심해요 나이스 요기 진짜 무서워 제노비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야 그러면 일단 이제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연습할까? 예 나 간다 저거 쉬어 텔레파시로 연습하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할 때까지 텔레파시야 준비됐어? 네 그럼 어떤 팀부터 할까? 막내 팀부터 지성이 팀부터 할까? 제가 했으니까 지성팀 지성팀? 지성팀 부터 이번 공연으로 말이야 수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공연하는 동안 팬분들이 음원 댓글로 응원을 하고 그것으로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승패가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돌 화이팅 홈보보 타니까 진짜 어려운데 떨려 떨려 빗으신다 얘들아 또 요즘아 또 요즘아 화이팅 할 수 있다 우린 텔레파시야 저쪽으로도 와 떨린다 이거 진짜 텔레파시야 우리 박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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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해 예이 어떻게 할까 쏘리 쏘리 팀 준비 막내 라인 그냥 진짜 좋다 맛있게 서있어 오 좋아 좋아 5 6 6 S wall 잘했어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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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케이 잘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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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우 잘했어 잘했어 다시요 다시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요. 이거 쐬면 같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형, 우리 의라운 점을 좀 보여줍시다. 어렵다, 근데. 2대 1을 쓸까? 어렵다. 어렵다. 형, 형이 한 번 더 내려오지 말까? 네? 아, 한 번 그래도 이거 한 번 내려올라? 아니요. 아, 네. 이렇게 한 번. 아, 아닌가? 한 번 그냥 우리는 프리하게 한 번. 내려갔다 올랐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형. 다 같이. 아, 근데 좀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네. 음악이.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아, 내가 왜 이렇게 눌러야 돼? 이거 내려가서 박찍 아니야? 박찍, 박찍, 박찍. 저기요. 박찍인데? 자, 마케랑 불러싸고. 뭐야? 아, 야, 우리 같이 할까? 어, 뭘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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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해찬이 멋있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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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로! 바로! 무승부! 선생님과 팬들은 말이야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무척 감동을 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품 전달식이 있겠다 우와! 우와! 마크는 앞으로? 마크 형! 치킨 아니에요? 이 분 손 봐봐 감사합니다 눈물 이 냄새 진짜 치킨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치킨이야 치킨 치킨 여기 딱 마크가 있고요 정말 이 냄새로만 알 수 있는 이 행복함을 와! 와! 진짜 기각이다! 해찬! 간다 이 영광을 선생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제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재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전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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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자! 린쥔! 근데 이거 치킨이 아니라 공채기면 어떡하냐 자! 마지막으로 치킨!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시! 아주 익숙해요! 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소문을 마치겠습니다! 와! 와! 네!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이런 촬영을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한 명씩 소감 한 번 얘기해볼까? 네! 네! 형부터! 알았어!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저희를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팬들과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 그리고 저희 엔스티 드림 다 같이 이런 특별한 순간을 같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거 꼭 하고 싶고 치킨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로 중국어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支持 그리고鼓励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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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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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에요! 오늘! 오늘 이렇게 엔스티 드림과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일단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뭐? 뭐? 지성 꽉? 일단은 너무 팬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V LIVE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재 비게 다음 시간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첫 예능을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회로 이렇게 되게 멋있고 좋으신 스탭분들과 우리 선생님분과 우리 같은 멤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좋은 예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CT DREAM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팬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YKNST!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맛있게 드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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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